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청우식품에서 발명하고 있는 천맛이라는 만능 멸치 육수에 대한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기획하셔서 공모하시면 됩니다. 저희 집 앞에 식도매 재료상에서 만능 멸치 육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많은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물건을 사는 곳입니다. 식당을 하시는 곳 사람들이 많이 천맛을 사고 있습니다. 천맛은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나 떡볶이나 어떠한 요리에도 넣어 먹으면 훌륭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저희의 딸이 공모전을 이용해서 멸치 육수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요리에 넣어 봤더니 육수를 내는 시간이 줄어서 참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유치님 여러분에게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시금치 된장국에도 맞는 멸치 육수를 넣어 보았습니다. 깊은 맛이 일품이 얻습니다. 콩나물국에도 맞는 멸치 육수를 넣었습니다. 시원한 콩나물의 향이 더욱 살아났습니다. 떡볶이를 하는 양념에도 맞는 멸치 육수를 넣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떡볶이보다 더 맛있는 떡볶이 육수가 됐습니다. 장조림을 하는 곳에도 멸치 육수를 조금 넣었더니 고기가 연해지고 맛이 좋아졌습니다. 남편이 너무 맛있다고 외국에 갈 때 꼭 가지고 가자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첫 맛을 드셔보시고 영상을 제작하여 공모하시면 됩니다.